로드페이퍼 그래서 노트 제작하고 이런것들 중간중간에 괜히 간섭하고 약간 이런게 있었는데 근데 되게 완성된걸 받아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되게 뭔가 잘 만들어졌더라구요 제가 하긴 좀 어렵더라구요 근데 사실 난이도는 좀 높아야되요 좀 높을수록 좋은거고 네 아무튼 저희 루드페이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크레이지레인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노래 많이 다운받아주세요 오우씨 오우씨 근데 이게 난 또 나이가지 지금 배워지 라이트닝이세요? 네 라이트닝이 이정도만 나와야지 처음에 되게 많이 나오는거 생각했거든요 그정도 나오면 레이어 조 크레이지레인 2 여러분들 무료 어플이에요 다운 많이 받아주시고 굉장히 또 프리로도 굉장히 또 재밌는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다운 받으시고 한번씩 꼭 플레이 해주시구요 그리고 저희 루드페이퍼도 조만간 정규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뉴스페이퍼 그리고 크레이지레인 파이팅 네 둘 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네 여러분 안녕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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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